자 오늘 할 게임은 카르미네아님께서 지원해주신 게임 재밌어보인다고 보내주신 게임 인피니티 팩토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른쪽 위에 있는 저건 제가 알기로 어 프리메이슨 뭐야 뭐야 어 뭐야 인피니티 인피니티 팩토리 인피니티군요 어 왓더팍? 어어 그냥 내 몸에다가 저 찍었나봐 니하우 올라 헬로 아니거든 안녕하세요야 우리 약간 둠간다 옛날 둠 플랫폼? 플랫폼 랩 플랫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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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즈 제트팩 스페이스 컨트롤 오우 와우 넌 왜 죽었니? I'm in control This is my dream I can wake up at any time 맨 위에꺼 첫번째꺼 들어오지 어디야 I'd like to wake up now Oh god What was that? This isn't real This is just a dream I'm in control 아 저렇게 해서 저런 모양으로 만들어내면 된대야 That must be a thirty foot drop This is just a dream I'm in control I'm in control I'm in control I'm in control 만들어볼까요? 똑같이 Start 개쉽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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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테이션 블럭 그 다음 다 이렇게 나와 됐으 됐죠 출발 10개 집어넣어야 됩니다 야야야야 미안해 미안해 야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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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야야 스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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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아이 아이씨 잠시 야 이거 실수 한 번 한걸로 이렇게 되네 항상 자 고! 왼쪽 오른쪽 나 왼쪽 뭐야 쓸모없는 애들 다 버려졌어 안녕하시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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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워어 황제시여 황제님께서 내려오셨다 사장님 사장님께서 들어오신답들의 자리 簧고 아이씨 아이씨 마이씨 아이씨 응 침 sci zu curio 침 out 침 ahrn 오 뭐야 어어어어어어 어 파밑 파밑이에요 파밑 ... 許이어어어 어허애 어허 energies toughest 하아... 하아... 어휴... 내 방인가? 뭔데? 여기다 박스를 넣고 여기다 네모난 걸 넣어라? 네모난 박스는 이쪽으로 넣고 그게 가능해? 먼저 얘부터? 자살! 자살! 망한 게 아닌가 벽이 만들어지네 얘는 이렇게 들어가고 얘는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 온 뒤 여기 아니지 아니지 거기서 뚝 떨어지면 여기로 보내고 너는 내려오면 우선 우선 이리로 온 다음 뒤로 돌리자 이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온 다음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됐지? 출발! 이렇게 하면 되겠지 짠 짠 짠 짠 짠 어... 똑같은 걸 또 시키네? 나가 트레이닝... 하나 더? 어느 걸 갖다 놓을까? 두 개가 합쳐지면 하나가 되죠 아, 여기에 오면은 양쪽이 붙는구나 오케이, 떨어지면 우선 이를 쭉 빼 그 다음에 떨어지고 난 뒤엔 웰더가 붙여 웰더가 붙이기 전에 여기까지 오고 여기까지 오고 여기까지 오고, 여기서 웰더가 웰더가 아니지 웰더가 이쁘기를 여기 붙이고 웰더가 붙이고 쿱베어 매트를 따라서 다시 가 이거는 플랫폼이 있어서 뒤로 한 칸 띄우고 이렇게 출발! 이제 자, 와서 떨어지고 자 아이씨 가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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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